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동 Ightg 죽었다 тради 동동 Ight-gum 동동 could 악-ハ 금 pam 어색 중중머리는 중중머리가 기본이 그렇게 가야되요 중중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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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머리가 중중머리는 중중머리는 중중머리에 이제 여기서 중중물이랑 섞여 생략하다보면 국거리가 되어버려. 국거리하고 중중머리가 섞여. 여기서 혼재해 있어. 저렇게 여러 박을 생략하면서 건너뛰면서 포인트만 주면 국거리가 되고. 그거를 갖다가 박자를 낱낱이 쳐주면 중중머리가 되는데, 중중머리가 되는데 그 강약에 따라서 국거리처럼 들려. 그렇기 때문에 국거리와 중중머리는 서로 호환해서 치는 것이지 따로 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사랑가를 중머리부터 장구로 한번 해봅시다. 그때요 도련님과 중양이 사랑가로 논이는데, 사랑, 사랑, 사랑이. 왜요?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 이렇게Soft입니다. 둘이 저ach relevance 너는 너는 너희를 사랑 우리 둘이 사랑다가 생사가 아흔이 되어 한 번 하자 죽어지면 너의 훈론 꽃이 되고 나의 녹산 나비 되어 내 삶을 추구는 풍시여 이 꽃송이를 내 가로 두 날비를 쫙 벌리고 고도울러울 죽어고거든 니가 나닌 거를 알려드나 그때요 도련님은 불길하게 어찌 사은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너와 나와 청담도 하고 업고도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넣고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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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꾸고 난 내 사랑이지. 이히 내 사랑이로다. 아아 왜이든데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둥글둥글 수박 붓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정을 따르르르르르. 무엇이는 발라버리고 굵은 정국북도 방만진수로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쨍도를 주랴. 도도를 주랴. 굴병사탕. 해와 당흙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면 니 무엇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강릉지 지루고 걷이 걷니. 왜 가지 탄 차배 먹으라느냐. 시그흠. 털털. 개살구 작은 희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거. 거기 집어 투표하지. 시그흠. 아니 그러면 니 뭐 먹으라느냐. 그러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저기 올리고 내리고 오면서 헷갈려 그랬어. 그지. 거기서. 마지막에 내려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앵도를 주랴. 도도를 주랴. 굴병사탕.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우리 당동지 배웠어요? 당동지. 그럼 배워야 돼. 당동지 시작. 당동지 치러워지거니. 시작. 당동지 치러워지거니.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왜 가지탄. 왜 가지. 왜 가지가. 열하나 열둘. 왜 가지탄. 그래갖고. 지가 세 번째 박. 그 다음 세 번째 박. 왜 가지. 왜 가지.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 단이 네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되니까.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시작. 왜 가지탄.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시작. 왜 가지탄. 그 전박에 열한 번. 열 두 번째 박이니까.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시작.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왜 가지탄. 왜 가지탄. 차배 먹으라느냐. 왜 가지탄. 중장단에 열한번 그럼 지가 한박이 시작되는거에요? 아니죠, 지가 세번째 박이에 붙어야죠 단이 네번째 박 왜 가지 단 참에 먹으라느냐 시그흠 털털 시그흠 시작 시그흠 털털 털털이 각 세박자 털털 털 세 박자 또 뒤에꺼 털 세 박자 시그흠 시그흠 털털 캐살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털털이 각 세박씩은 여섯박씩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살구가 열 열하나 열둘에 나와줘야돼 시그흠 시그흠 털털 캐살구 시작 시그흠 털털 시그흠 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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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흠 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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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도령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내가 서는 사람은 그 시금털털 것을 겁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도련님이 시금털털 캐살고 선 도련님은 성가샵으로. 그지? 시작! 시금털털 캐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시작!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이제까지 동작, 동작, 동작 갔어. 이것은 두 박씩.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시작!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그지? 시금털털 캐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시작! 시금털털 캐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 데 먹으라느냐. 작은 인도령서는 대폭을 하느냐 통통통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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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통통통 딱궁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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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꽁 꽁꽁꽁 꽁꽁꽁꽁 꽁꽁꽁꽁꽁꽁꽁 꽁꽁꽁꽁꽁 scholarly 지금 돌 돌 개살구 작은 인도령서는 대부란 하느니라 하면 더 리듬이 invers하잖아 시작 지금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캐살구 작은 위도령 서는 데 도구 같으냐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시작 저리 가거라 뒤테루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류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하장하장 걸어라 시작 하장하장 걸어라 건넌 태를 보자 건넌 태를 보자 빡꽃으로 써라 입술을 보자 합해서 안하고 빡꽃으로 치고서 두 번째 팍에서 팍 퇴어놔야 돼 그래야 꽃머리가 머금었다가 팍 빵긋이 되는 거야 빵긋 빵긋우 시작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하하매둔 대사랑하 하하매둔 대사랑하 그렇지 우리 어디부터 배웠드랑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duty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그렇지요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빵긋우 써라 입술을 보자 building 당동지부터 당동지부터 당동지 지루어지건 백가지 단 참에 먹으려느냐 시크함 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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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이도령수는 털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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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거라 뒤테를 보자 저리 가거라 뒤테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빵 거두서라 깁숙을 보자 빵 거두서라 깁숙을 보자 아 아메돈 대사랑아 아메돈 대사랑아 이렇게 해서 충충머리를 저기 봐요 이것이? 아니요 둥둥둥 내 사랑이 남았지요 동초째로 마저 이어줘야 둥 둥 둥 내 항군 그지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중중머리 처음부터 한국말이 너무 어렵네요 어렵죠 더군다나 한자하고 섞여 있으니까 엔달 거 고어가 또 섞여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이미 몰랐어 예 가사를 좀 이리 시작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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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 높고 난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남의 남의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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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굴둥굴 수박 붓봉빛 배트리고 장정 백청을 다 부어시는 발라버리고 붉은 정국복도 벙건즘수로 먹으랴느냐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라느냐 쨍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굴병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난 헌실소 그러면 분 무엇 먹으라느냐 그러면 무엇을 먹을래 당도 음식 지르고 거짓건리 배가 짙한 차별 먹으라느냐 덜덜덜덜덜게 살고 작은 잎도령서는 왜 없으라느냐 저 머리가 걸어 뒤태를 보자 길이 오너라 앞을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건넌 대를 보자 빵구두서랑 입속을 보자 아매돈데 사랑아 여기까지 배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한꼭지만 더 배워면 이제 사랑가는 끝났어 중종머리랑 국거리랑 같이 넘어가면 중종머리를 장구로 치면 중종머리를 장구로 치면 중종머리를 장구로 치면 국거리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맨날 공공다 공다 공다 공 이렇게만 못 쳐요 생략을 하면은 국거리 형태가 나와요 딱 공다 공 1, 2, 3, 4, 5, 6, 7, 8, 8, 9, 10 1, 2, 3, 4, 5, 6, 8, 9, 10 1, 2, 3, 4, 5, 6, 8, 10 잔 зачiation 잔 가락도 많이 배워야지 이것이 그냥 계속 치면은 이것도 무슨 주문처럼 말려 들어가요. 뭐가 와. 뭐가 와. 뭐가 와. 뭐가 와. 신이 내려. 아이고. 월드라 계장님 마무리 한 번 하시죠. 하십시다, 오늘은. 공수, 배, 수고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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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